매칭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가단! 라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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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샤오리한테는 라마찰 써야되요 근데 도왕! 라마! 라마! 훗! 카운터! 라마찰! 라마찰! 이제 기상허퍼 조심하고 좋았어 반대! 라마찰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! 철! 제발 들어가죠 오케이 스톱일! 파단걸고요 외너퍼! 와 8프레임 여기 8프레임이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8프레이 그렇지 예상했는데 못때렸다 아 바보 개념들 케閱 쌍자 성냄 마성에 호민기 마성에 하단 아 안나갔어 아악 아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할 시간 따위 주지 않는건가 기회를 잡는 자가 승자가 되는 법이지 난 기회를 잡지 못했다 루저에 불과해 아 낚였다 오케이 낚시 벽으로 개멀구요 우와 발차기 짱기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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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대를 제가 이런 심리 고수거든요 원집 나이스 끊어버리고 형 냄새가 바보 냄새 킁킁킁 뭐라구 정민이 이 녀석 혼쭐을 내주겠어 기상킥 기상킥 콩 참가 콩 참가 피해! 오 뭐야 이거 왜 왜 왜 왜 레아 씹혔냐? 뭐냐 레아 씹힌거 뭐냐 이거? 원래 레아 씹히는거냐? 뭐냐? 개 신기하네? 나이스!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여기가 없네 역시 역시 킹스다